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7도 등 12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1도 등 23도에서 31도의 분포로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대구기상지청은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겠고 내일 새벽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며 교통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을 두고 곳곳에서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대부분 주민이 적고 외진 곳인데 주민들은 토사 유출과 환경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철승 기자입니다. 울산시와 경계인 경주시 내남면 해발 500여 미터의 산골 마을이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이 재추진되자 시끄럽습니다. 사업주가 마을과 가까운 뒷산에 축구장 40개 면적인 20여만 제곱미터의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과 지난해 주민반발로 무산되었는데도 다시 신청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태양광 대단지가 들어서면 산사태가 우려되고 양공 등 생업터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산물이나 청정농산물을 더 이상 지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버릴 것이고 이 동네는 한마디로 망할 수밖에 없죠. 사업장 인근 10개 마을 주민들은 경주시를 찾아 사업자만 배불리는 사업이 허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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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는 허가권은 경상북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사업은 도의 허가사항입니다.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충분히 반응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와 경계인 산골마을. 경상북도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주가 본격 개발 행위에 앞서 문화재 지표 조사를 위해 나무를 베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가 없었고 5만여 제곱미터를 훼손하면 토사가 유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태양광 시설을 한다고 사내는 소나무 굴락기를 완전히 회전시키고 비어내는 것은 도대체 우리 이 마을 주민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경주시 외동읍 치술령에도 풍력 발전을 두고 주민들과 사업주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선 민원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시 교육감과 경북도지사 선거방송토론회가 열립니다. 김사열, 강은희, 홍덕률 세 후보가 참여하는 방송토론회는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90분 동안 대구 MBC에서 생방송으로 열립니다. 밤 11시 15분에는 민주당 오중기, 한국당 이철호, 바른미래당 권어울, 정의당 박창호 네 후보가 참여하는 경북도지사 토론회가 MBC와 KBS를 통해 방송됩니다. 이보다 앞서 오전 11시 30분에는 청도군수 한국당 이승율 후보의 불참으로 민주당 김태율 후보만 참여하는 방송 대담이 열립니다. 방송토론회는 페이스북 대구 MBC 탐구생활과 유튜브 대구 MBC 뉴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교육할 교육감을 뽑자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합니다. 첫날인 어제는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관련 주장이 담긴 손탄발을 들고 중고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1인 시위를 냈습니다. 1인 시위는 선거 전날인 12일까지 이어지는데 오늘은 대구 경북 여성단체 연합 강혜숙 대표가 나섭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대구시 달서구 성현동 지하 노래방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내부 집기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카운터 쪽에서 휘발유 냄새가 난 점으로 밀어 방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doesn't offer you a video of such a beautiful style? un 한글자막 by 한효정